안녕하세요. 신의한수의 우동균입니다. 민주당 정말 뻔뻔스럽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박원순 시장의 오일장을 놓고 이게 뭐하는 짓이냐? 왜 시민들의 혈세로 저 사람들의 장례를 치러줘야 되는 거냐? 조용히 가족장으로 해라! 오일장이 웬 말이냐? 서울특별시장이 웬 말이냐? 이런 말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정치권, 특히 여권 인사들의 발언 하나하나가 계속해서 논란을 부추기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의 분노가 더욱 폭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박원순의 서울특별시장을 반대한다는 국민청원이 지금 40만을 돌파했다고 한데요. 그 소식도 같이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순의 장례 오일장 서울특별시장 반대한다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있었죠. 이것이 불과 하루 만에 무려 40만 명을 넘겼습니다. 답변 요건인 20만 보다도 2배가 넘는 그 수치인데요. 11일 오후 3시 17분 기준으로 41만 1153명이 해당 청원에 동의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미 보도를 통해서 다 들으셨겠지만 내용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간결하고 시원합니다. 박원순 씨 사망하는 바람에 성추행 의혹 수사도 하지 못한 채 종결되었다지만 그렇다고 그게 떳떳한 죽음이었다고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성추행 의혹으로 자살에 이른 유력 정치인의 화려한 오일장을 언론에서 국민이 지켜봐야 되겠나? 대체 국민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 건가? 조용히 가죽장으로 치르는 게 맞다라는 따끔한 청원인의 메시지가 남아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요. 이렇게 수십만의 시민 여러분들이 국민 청원을 하고 또 그 뒤에 수백, 수천만의 국민 여러분들이 박원순의 극단적 선택 그리고 그에 따른 화려한 장례 아주 탐탁치 않게 여기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또 한 번 국민을 배신하고 국민을 묵살하는 그런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박원순 장례 절체에 관해서 11일 오후 박홍근 민주당 의원이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앞에서 브리핑을 가졌는데요. 이 멘트 하나하나가 기가 막혀가지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소탈하고 검수했던 고인의 평소 삶의 뜻에 따라 유족도 사흘간 장례를 검토했으나 고인 시신이 밤게 발견돼 하루가 이미 지났다. 때문에 3일장은 안 된다. 뭐 이제 그 말하고 싶은 건데요. 이거 보십시오. 소탈하고 검수했던 고인의 평소 삶? 이제 뭐 말장난하는 겁니까? 아니 이해찬도 그렇고 민주당 의원도 그렇고 뭐하는 거예요? 누구는 온화하다고 하지 않나 너그럽다고 하지 않나 이제 또 소탈하고 검수하대요. 아니 그렇게 소탈하고 검수하셨던 분이 여비설 상대로 그런 일을 했다는 겁니까? 지금 거기에 대해서 의혹이 제대로 해명이 됐습니까? 오히려 본인의 극단적 선택으로 인해서 묻혔다 묻으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안 그래도 어제 제가 이제 저녁을 먹고 있는데 옆에 이제 여성 두 분이 식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들도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박원순 그 사람이 괜히 죽었겠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생각하는 게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지난날 노무현이라는 사람 아니 뇌물 안 받았다면서요. 근데 왜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까? 노예찬이라는 사람 뇌물 안 받았다면서요. 근데 왜 극단적 선택했습니까? 박원순 씨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성추행 혐의 의혹이 나오는데 떳떳하다면 왜 극단적 선택을 했겠습니까? 이거를 지금 많은 국민들이 이미 다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뭐? 소탈하고 검소해? 뭐 진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근데요. 더 황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해외 체류 중인 친가족 귀국에 시일이 소요되어 입관 시기를 감안했다. 즉 박주신 영국에 있다는 그 박주신 그 박주신이 해외 체류 중이다가 귀국하는 그 시일 때문에 그것까지 고려해서 지금 오일장한다. 지금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박주신이라는 사람 자체도 병역 비리 의혹이 있는 사람인데 그건 차치하고서라도 아니 박원순의 아들이 늦게 오는 거랑 오일장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본질을 이 사람들이 모르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말해요. 자식으로서 고인의 마지막 간기를 보고자 하는 심정을 이해해 주리라 믿는다. 뭐 이딴 소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누가 이해 못한답니까? 당연히 자식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그렇게 갔으면 당연히 안타깝죠. 슬프죠. 근데 그거는 그거고 그건 가족일이고 국민들이 말하는 거 뭡니까? 다 알겠어. 그러니까 가족끼리 소박하게 치르세요. 검사하고 소탈하게 치르세요. 왜? 서울시민의 혈세로 장례를 치르냐 이 말이야 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지금 서울시민들이 분노하는 본질을 지금 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데 그 와중에 아주 대단한 발언을 합니다. 고인의 삶을 추모하고자 하는 수많은 시민들의 애도와 마음도 최대한 장례에 담을 수밖에 없음을 부디 이해해라. 즉 야 박원순 뭐 어쩌고 저저고 떠들지 마 웃기지 마 야 박원순 좋아하는 사람들 추모하고 하고 있잖아 지금 지금 줄 서서 지금 어? 분양하고 있잖아 야 그것도 이해해줘야지 이런 식으로 지금 반응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5일째 하겠다는데 뭐 어쩌라는 거냐 그냥 너희들이 몰아떠더든 그냥 우리가 이렇게 할 거니까 받아들여라 뭐 이런 지금 주장을 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지금 결국 이 민주당 사람들 본질을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단순히 3일 동안 하냐 5일 동안 하냐 그걸로 지금 분노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문제의 본질은 뭐냐 성추행 의혹 등으로 극단적을 선택을 했던 정치인 박원순 근데 그 사람을 위해서 시민의 혈세를 들여서 장례를 치르고 있다는 이 작금의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하는 건데 아니 좋은 일로 간 것도 아니고 지금 오히려 국민적 지탄을 받아야 되는 상황 아니냐 그런데 당연히 명복은 빌어야 되고 하니까 조용히 장례를 치르시라 라는 것이 국민들의 요구인 건데 그걸 지금 보란듯이 묵살하고 있고 그리고 묵살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아들 박주신이 늦게 기국하는 바람에 5일장 하게 됐다 그런 줄 알아라 이런 지금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에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 분노할 일이 생겼습니다 자 이 사진에서 제가 지금 빨간색 원으로 체크한 걸 보십시오 또 등장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조화가 또 등장해 버렸습니다 지난날 안희정 모친상에 문재인의 대통령 명의의 조화가 있는 것을 두고 어떻게 성범죄자를 위해서 대통령 조화를 보낼 수 있느냐라는 분노로 자아냈지 않습니까 문재인 차원에서 보낼 수 있다 개인작용은 보낼 수 있다 하지만 국민 세금 들여서 왜 성범죄자를 위해서 조화를 보내냐 당시에 말을 나왔죠 근데 이거 보십시오 박원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사람도 성범죄 의혹이 있는 와중에 극단적 선택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국민들이 분노한 건데 그 사람을 위해서 또 조화를 보냈다 국민 혈세를 들여서 박원순을 위해서 조화를 보냈다 여기에 대해서 또 한 번 국민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다음과 같은 댓글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시장장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지 않느냐 박원순 권력의 가면을 쓰고 성추행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고 하던데 이거 못할 짓 한 거 아니겠는가 물론 수사가 종결됐기 때문에 단원에서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네티즌은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피해자가 평생 안고 갈 아픔을 생각해봐라 박원순이 사망하는 바람에 성추행 의혹은 수사도 하지 못한 채 종결돼 버리지 않는가 그렇다고 그의 죽음이 과연 떳떳하겠는가 라는 반응이었고요 성추행범 자살자가 미화되어 영웅이 된 나라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된지를 생각해보면 답이 나온다라는 댓글 물론 단언할 수는 없죠 성추행 저질렀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많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용기있게 미투 폭로했던 여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와중에 지금 이 순간에도 민주당 같은 경우는 뭐 섣불리 말하지 말아라 뭐 성추행 문제 아니다 뭐 그거 뭐 잘못된 말이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지금 미화하고 포장한 상황에 이르렀다는 점 여기에 대해서 분노하고 계신 거고요 성추행범 미화시키는 직권당 이란 댓글 왜 내 세금으로 저러는 거냐라는 분노 이렇게 지금 쭉 이어지고 있는데요 결국 민주당은 자신들의 권력을 이용해서 국민들을 배신하고 묵살하는 것을 우리가 또 한 번 목도하게 되었다는 점 이것이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서조차 하루 만에 40만을 돌파하고 또 여러 기사를 통해서 많은 국민 여러분들이 박원순의 장례를 놓고 분노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민주당 인사의 발언 이해해달라 추모한 사람도 있지 않느냐 아들 늦게 귀국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다 이런 발언하는 이 뻔뻔스러운 점권 계속해서 우리가 심판의 목소리를 내야 되겠습니다 그 과정에 저희 신의 한수 함께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 영상 추천을 꼭 눌러주십시오 회색 엄지를 파랗게 꼭 해주셔가지고요 이 영상 정말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낼 수 있는 이 사실들을 외부에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 순간에 구독을 안 하신 분들은 이 빨간색 구독을 꼭 눌러주셔서 구독 중 신의 한수 구독자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녹용의 오리지널 맛을 느껴보고 싶다고 하시는 그런 의견들이 무척이나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신의 한수 프로모션 재구매열 1위를 자랑하고 있는 구전녹용순이 다시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사실 이 구전녹용순 같은 경우는 녹용의 입문자들께서 녹용의 참맛을 느끼기에 참으로 좋게 제조가 된 제품이라고 합니다 이 구전녹용 제품에 들어가 있는 모든 재료들은 국내산 재료들을 엄선하여 사용을 하고 있으며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이 녹용 같은 경우는 으뜸 원자가 들어갈 정도로 최고급의 품질을 자랑하는 러시아 알타이구하고 아바이세크산 농장의 녹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러시아산 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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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을 크게 강조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국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녹용 중에서 러시아산 녹용이 최고가를 자랑하기 때문입니다 국내 유통되는 대다수 녹용들은 뉴질랜드산 아니면 러시아산 녹용이라고 하는데요 이 러시아산 녹용의 가격이 동일 중량의 뉴질랜드산 녹용보다 무려 2배가 넘을 정도로 비싸다고 합니다 그만큼 뛰어난 품질을 자랑하는 것이 바로 이 러시아산 녹용인데요 그 러시아산 녹용으로 만든 구전녹용 순제품을 저희 신의 한수 단독특가 정상가 25만원 상당의 제품을 무려 7만원이 할인이된 18만원에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혜택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신의 한수 단독으로 추가 10포 구성을 해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정상가 25만원에서 무려 7만원이 할인이된 18만원에 구전녹용 한 박스 30포가 아니라 10포가 추가로 가기 때문에 총 40포를 드실 수 있는 양입니다 사실 이 여름이 되면 우리 인체가 날이 무척이나 뜨겁기 때문에 지난 겨울에 쌓아왔던 양기가 빠져나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로부터 양기를 보충하는 데 있어서는 이 녹용만한 게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전녹용 순 40포를 드시고 난 이후 여러분의 건강이 어떻게 좋아지게 될지 저는 참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02-389-7777로 전화하시는 것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02-389-7777로 전화하셔서 구전녹용 순제품을 반드시 주문해 주시기 바랍니다